상상만 하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펼쳐지는 세계를 보여줄게 너의 상상을 카메라에 담아봐 너만의 시각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보는 거야 상상 속 너만의 공연을 연출해서 비어있던 무대를 가득 채울 수도 있어 너 게임 좋아해? 너만의 캐릭터와 꿈꿔왔던 세계를 직접 디자인해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독특한 게임을 만드는 거야 전에는 없었던 너만의 특별한 축제를 기획해도 좋아 뭐든 상상만 하면 현실이 될 테니까 이제 너의 상상을 마음껏 펼쳐봐 너가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상상초월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컴 자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najle onden 그리고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지금